기분 좋은 소식으로 새로운 한 주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나노X 이미징과 우리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스라엘 투자자 렌 폴리아킨이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인 나노X 이미징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손잡고 100년 된 엑스레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나노X는 지난달 상장 후 약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노벨상 수상자인 빌헬름 렌트겐이 19세기 말 엑스레이를 발견한 후 발전이 없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대한 변혁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의 엑스레이 촬영이 금속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던 것을 반도체를 활용한 기술로 혁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SK 하이닉스의 투자는 혁신을 진전시키고 큰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두 나라인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기술 협력의 증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뉴얼리언스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보건과학센터의 임상 방사선학과 부교수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만약 이 제품이 방사선을 줄일 수 있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한다면 이 기계는 매우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파괴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틈새 시장을 채울 수도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의미있는 도전일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보다 선명한 화질과 최대 30배 빠른 속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방사선 노출 시간을 30분의 1로 줄이고 더 놀라운 것은 1회당 촬영 비용이 기존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혁신적인 제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보완점 중 하나가 바로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텔레콤이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기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혁신적인 제품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구급차나 헬리콥터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게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무선망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SK텔레콤이 지원에 나서고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고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인공지능 기술도 아울러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SK텔레콤과 나노엑스 양측은 한국을 차세대 장비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양사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장비 산업의 본격적인 확대와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팬데믹 쇼크로 인해 급격히 빠졌던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V자 반등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독일의 금융 매체 피난첸이 지금 한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도 역동성을 거의 잃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야심찬 경제 계획인 뉴딜은 한국을 더욱 디지털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이라는데요. 한국은 현재의 팬데믹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다루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를 선별하고 추적 후 치료를 위한 법적 요건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한 성공적인 방역이 코스피가 3월에 저점을 찍은 후 약 60% 상승한 이유 중 하나이며 최근 다시 한국의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한국 경제는 전국적 폐쇄나 엄격한 통금 및 생산 중단 없이 팬데믹을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실만이 한국의 투자 매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5,100만의 인구를 가진 한국을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하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국가에서 선진국과의 거리를 가파르게 좁혔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오늘날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에 이른다는 것과 약 4,59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국가라는 것 이곳은 세계 순위에서 7위에 해당한다는 것에도 주목하면서 현재 한국의 강세를 이끈 기업들로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의 예를 들었고 또 하나의 한국의 강점은 위기에 대한 준비성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그 준비성은 바로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교훈을 얻은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울러 한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해도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며 내년에 다시 3% 이상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 그들은 코리아 뉴딜이라는 스마트한 정책이 더욱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100년의 청사진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바꾸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도 주목했습니다. 독일 투자청에 따르면 코리아 뉴딜을 통해 한국은 교육, 교통, 시스템 및 병원의 디지털화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기업의 공정 및 품질관리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등에서의 기업 보호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5년 동안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린 뉴딜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촉진과 친환경 차량 등에 집중적인 개발 추진을 하고자 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등락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긍정적인 전망이 많아지고 있어 팬데믹 이후에 더욱 비상할 한국 경제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잠재력이 크고 긍정적인 전망을 받는 한국 경제에 있어 현재 가장 큰 걸림돌 혹은 리스크는 바로 미중 갈등이죠. 세 번째 소식은 현재 미중의 기술 전쟁은 이제 또 다른 전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 부분이 미중의 승패를 갈릴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중 양국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중국해 주변국들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과연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현재 상황에서 미중 둘 중에 단번에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줄 무기는 바로 백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미국과 중국이 백신 원조를 통한 아세안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다투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경쟁에 편을 들기 힘들고 아세안의 장관들은 11월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아세안의 외무장관들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면서 중국 기업들과의 비즈니스를 재고하라는 촉구를 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영토 주장을 미국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외교 장관들을 상대로 미국이 남중국해에 평화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며 맞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 없는 논쟁에 아시안 국가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휘말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중국이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먼저 던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해버린 것인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백신을 공급하는 데 있어 아세안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치고 나와버린 것이죠. 아울러 막대한 지원금까지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의 자체 개발이 불가능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허나 이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죠.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팬데믹 위기에서 아세안의 대응을 도울 것이라면서 미국 역시 아세안 국가들의 공중보건을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역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며 이미 베트남에 대한 39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 회원국들의 방역을 위하여 미국이 나설 것이라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US 아세안 헬스 퓨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투자를 할 것이며 2,400명 이상의 의료 및 보건 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는 등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중 간의 지원 경쟁에 대해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는 동남아시아는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험한 지정학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백신 횡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동남아시아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세바스찬 스트란지오의 의견이 실렸는데요. 필자는 소위 백신 외교라는 미중 간의 새로운 경쟁 가운데 중국이 마스크 외교를 통해 앞서 있던 상황에 중국은 백신까지 제공하겠다는 접근으로 아세안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공제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없으나 그만큼 절박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중 간의 대결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경쟁도 붙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중국과 우호적인 러시아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의 1억 5천만 개 물량을 구매하기로 한 상태이고 필리핀 역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백신을 자신들이 직접 맞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미중 갈등 구도에 러시아가 합세한 모습이며 반면 미국 진영에서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인 호주가 합세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태평양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미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먼저 입증된 백신을 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뿌릴 수 있느냐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로 이어질 것인데요. 백신의 효용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결국 미중 둘 중에 누가 백신 개발 경주에서 이기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국엔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인 백신 개발로 백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와 백신 개발 연구진 및 기업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